마름모코 스트레이팅 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이팅 권영미입니다 오늘은 마름모코 시즌2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마름모코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뼈의 이름을 알아야 될까? 또 근육의 이름을 알아야 될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 재활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좋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 몸을 조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근육과 뼈에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시는 고유성 감각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야지 여러분들 효과가 좀 크세요 그래서 오늘은 입문하시는 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뼈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이건 앞부분이고 이건 뒷부분이에요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거기에 팔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골반이 있어요 이렇게 몸통과 골반을 이어주는 건 척추고요 그 골반엔 허벅지 뼈가 끼워져 있고 밑으로는 다리 두 개가 있어요 이런 구성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렇게 뼈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앞쪽에는 이렇게 쇄골이 있어요 쇄골미인이라는 얘기도 하죠? 쇄골미인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복장뼈 복장 터져 이럴 때 우리가 두드리는 부분 이렇게 정중앙에 있는 흉골 부분이고요 이거 뒤쪽으로는 이렇게 견갑대 우리가 어깨뼈뼈라고 하죠? 견갑골이라고 있고 이거를 다 이으면 팔 이은 뼈가 견갑대라고도 하는데 그 위에 이렇게 팔이 끼워져 있어요 이렇게 상완 우리가 위팔은 상완, 상완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척추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척추예요 이따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아랫팔, 팔꿈치가 있는 뼈를 척골, 좌 뼈라고 하고 그 옆에 있는 뼈는 노뼈, 이 골이에요 손가락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그닥 많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은 넘어가도록 하고 골반을 우리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이게 장골, 그리고 우리 치골 결합 쯤에 이 부분을 치골이라고 해요 그리고 좌골, 앉을 때 닿는 뼈 좌골 자, 그리고 여기 구멍 있죠 이 구멍 굉장히 제가 말 많이 하는데 이걸 폐쇄공, 폐쇄구멍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제가 앞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가로로 있는 거는 우리나라 말에 대한 이런 뼈의 명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허벅지 뼈를 보면 허벅지 뼈도 이렇게 장골 안에 끼워져 있는 허벅지 뼈가 있고요 이걸 대퇴골뚝라고 하고 이 옆에 턱 튀어난 부분을 대전자 큰 뼈들기라고 하고 여기 작은 뼈들기, 소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허벅지 몸통, 대퇴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강뼈, 경골이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는 종아리뼈, 비골 자, 이렇게 대충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이 정도의 명칭만 알아두셔도 제가 영상에서 얘기할 때 아, 이 부분이구나 하고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척추를 보면 척추는 크게 경추, 7개의 목뼈 그 다음 몸통에 우리 12개의 갈비뼈가 있거든요 흉추 부분이고요 자, 갈비뼈가 없는 부분을 요추라고 하고 요추라고 하고 이게 5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여기는 천골, 엉치뼈, 그 다음에 비골, 꼬리뼈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죠 이렇게 뼈의 구성, 이 정도만 알으셔도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근육 1단계를 볼까요 뼈 위에 이제 뭔가가 있죠 속근육이 있어요 처음으로는 횡격막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산처럼 앞에서 뒤로 동그랗게 있는 횡격막이 있고요 자, 요거는 장골 이 장골에서 시작해서 소전자 요렇게 그러니까 장골에서 소전자를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멍에 외폐세근 즉, 여기서는 외폐세근이 확인이 되죠 자, 구멍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옆을 보면 자, 요 뒤쪽에 큰 뼈돌기 있는 부분을 잡아당겨요 자, 그리고 요건 치골근, 두덩근이라고 하는데 치골 주변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이 뒤쪽을 잡아당겨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장골 부분에서 이렇게 소전자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전자를 앞에서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우리 몸통도 앞쪽에서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힘들, 뒤로 가는 힘들에 의해서 우리 허벅지 뼈가 해박적인 자세, 약간의 외회전을 가지고 기둥 역할을 하면서 중력선에 대입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성 단계를 보면 앞뒤로 확장하는 힘을 갖는 근육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2단계를 살펴보시면 자, 여기 요방형근이 있어요 장골 위에서 열두 번째 갈비뼈까지 있는 자, 그 다음에 아까 장골근 봤죠? 지금은 대효근 허리 횡돌기 주변에서 시작해서 소전자에서 끝이 나요 자, 이제 다혈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척추 주변 횡돌기에서 극돌기 방향으로 올라가죠 이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자, 몸이 있어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에요 척추 여기 있죠? 자, 안쪽에서 뒷방향으로 이렇게 사선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계속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다시 몸통의 앞뒤 확장에 도움이 되는 이런 근육의 결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내전근 자, 이거는 치골 주변에서 시작해서 허벅지가 여기 뒤잖아요 뒤쪽에 거친 선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앞쪽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귀를 앞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양쪽 다리를 모아준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음근이고요 자, 세 번째 단계를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어깨뼈에 이렇게 색이 안 칠해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극이라고 해요 극 위에 있어서 극상이고 극 아래에 있어서 극하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가 다 채워졌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늑간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장뼈하고 척추가 몸속에서 앞뒤로 가면 갈비뼈 사이사이 이 늑간근들이 활성화가 돼서 몸을 딱 이렇게 압을 채워주기도 하고 들어 올리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추 기립근이에요 척추 세움근이라고 하는 이 척추 주변에 더 가깝게 붙어있는 저 안쪽에 있는 기립근이죠 자, 이제 복근이 나왔어요 자, 가로로 배 가로근 어디서 시작하냐면 바로 이 뒤쪽에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앞에 훨씬 더 넓게 챔피언 벨트처럼 이렇게 가로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도 내전근이 있었는데 이제 대내전근까지 굉장히 크게 이 허벅지 밑에까지 있죠 이렇게 해서 허벅지 뼈를 이 치골 주변에서 뒤에 있는 걸 잡아당기죠 그래서 허벅지 뼈가 이렇게 내 회전되지 않고 외 회전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내측관근 대때 사두근 중에 내측관근이 보이고요 자, 근육의 구성 4단계로 가면 자, 이제는 아까 기립근보다 훨씬 더 두텁게 표면 기립근들이 채워진 걸 볼 수 있으세요 자, 아까 복행근이 있었는데 그 위로 복직근이 있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세로로 긴 근육이에요 자, 이제 이 골반 좌골쯤에서 시작을 해요 좌골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뼈에 큰 뼈돌기를 잡아당기는 자, 이렇게 척추 중심 쪽으로 잡아당겨서 고관절을 외회전시키는 이러한 대퇴방연근을 볼 수 있고요 자, 중간관근, 대퇴사두 중에 중간관근을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이 종아리에서 시작을 해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비골근 그리고 이 뒤쪽이죠 경골과 비골 사이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발바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발바닥을 받쳐주는 족궁을 받쳐주는 후경골근 그래서 이 두 근육들이 이렇게 발바닥을 받쳐주는 근육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근육의 구성 5단계 자, 우리 이제 숨 쉴 때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상후거근, 숨을 들이마실 때 쓰는 근육이죠 또 앞쪽으로는 이렇게 전거근을 볼 수 있어요 자, 갈비뼈 양옆에서 이렇게 좌우에 있죠 이 근육은 여기서 시작해서 끝나는 건 어깨뼈 안쪽 모서리에서 끝이 나요 자, 그 다음에 하후거근 자, 이 근육은 숨을 내쉴 때 쓰는 근육이에요 자, 극돌기에서 시작해서 갈비뼈를 끌고 내려오죠 자, 이번에는 내복사근이에요 자, 근육의 결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죠 자, 소둔근 이렇게 장골 안쪽에서 우리 허벅지 뼈 위에 큰 뼈 돌기쯤을 잡아당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상근 이렇게 천골 여기 주변에서 시작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허벅지에 큰 뼈 돌기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큰 뼈 돌기는 척추 중심부에서 좌우 위에 큰 뼈 돌기를 잡아당기는 힘들을 갖고 있어요 자, 대태사도 중에 외측강근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좌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종아리뼈에 붙어있고 이렇게 좌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정강에 붙어있는 햄스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6단계 자, 우리 앞쪽에서는 소융근을 볼 수 있고요 뒤쪽에서는 능형근 자, 척추 극돌기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복근에서는 외복사근 이런 근육의 결을 갖고 있어요 자, 광배근은 이렇게 어깨뼈 화각과 상완에 붙어있는 이런 근육이고요 이렇게 근육들을 깔때기처럼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천골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둔근 우리 장골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허벅지 배에 큰 뼈돌기를 또 잡아당기고요 자, 대태직근은 자, 여기 골반 위에서 시작을 해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나있죠 우리 대태사두근 중에 대태직근만이 골반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자미근 이렇게 아킬레스근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근육이 7단계예요 자, 이렇게 삼각근 그 다음에 우리 승모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만큼 분포가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상승모, 중승모, 하승모로 나뉘는 부분이라고 될 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대융근이 있고요 자, 우리 이제 엉덩이 근육 자, 천골과 이런 주변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또 허벅지 뼈를 잡아당기는 근육이고요 자, 본공근도 역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정강이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비복근은 허벅지 뼈에서 시작을 해요 허벅지 맨 밑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아킬레스근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근육의 구성 7단계를 같이 한번 봤거든요 이렇게 차곡차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로 근육의 결이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작점에서 끝점을 잡아당기는 수축을 할 때 우리가 근육의 결대로 쓴다고 볼 수 있고 대체적으로 이 근육들을 시작점에서 끝점을 잡아당기게 될 때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건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저항의 힘이 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이런 근육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쯤은 알아야 마르모코 입문하시면서 영상을 보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몸통, 골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오늘보다 더 자세한 근육들과 근육의 결에 대해서 그리고 저항의 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